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닥터케이 구독자 2000명 돌파했습니다 2138명 정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닥터케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속드린대로 여러분들 2000명 돌파하면 서울 강연에 하겠다 했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설 강연의 일정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할 예정이구요 장소는 신도립역 가원 강연장입니다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45명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 신청해 주셨구요 채팅방 인원들 채팅방에다가 남겨놨으니까 댓글에는 지금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상기 계좌에다가 입금하시고 여기 방송 밑에 댓글에다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선착순으로 입금된 순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강연에 무료도 많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교를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강연에 저도 많이 가봤어요 가면 간단하게 뭐 강의 하긴 하겠죠 그리고 종목 한두 종목 이야기 해주고 주로 하는 내용은 이제 VIP 가입이라든지 해원 모집이 주된 거의 목표라고도 목적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뭐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필살기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공부를 좀 하긴 했으나 막연하게 책으로 봤을 때 좀 애매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고 그리고 주식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해야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필살기 강의한 지급을 할 테니까 닥터케이가 십 수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께 액기스만 추려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참석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는 그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não 발음 même 발음 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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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s 아멘 감사합니다.